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더할 나위 없이 은혜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목마르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혹여라도 경쟁 가운데 뒤쳐져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자라납니다 우리의 내면에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거대해질 때마다 우리 안에는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가 쓰러지면 전부가 쓰러져버린 도미노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한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고대시대에 가장 문명이 발달된 갈대아우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16장까지는 아브라함이 75세에서 86세에 이르기까지 1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뤄낸 신앙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리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일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에서 86세에 이를 때까지 지난 11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는 믿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7장 1절을 읽어보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의 나이가 16장에서 86세였는데 지금 17장 1절에서는 99세로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아브라함이 86세에서 99세가 될 때까지 13년의 시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는 1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 행적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앞장인 이 창세기 16장을 읽어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또한 이성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례의 몸은 노화로 인해서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여정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육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대인들과 함께 나눌 첫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앞설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어느덧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자손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례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의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서 태어나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계보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이것이 기껏해야 많으면 백년사는 좁은 안목을 가진 인간의 생각과 영원한 안목을 가진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과거 11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신뢰하며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보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 대목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던 은혜도 그 인생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약이 된 문제라고 스스로 진단을 내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기 전에도 코로나19가 참고하기 전에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사라지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이 어떻게 매일 뜨거울 수 있겠냐는 그러한 태도로 체념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이러한 어떤 정체, 영적인 정체의 상태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과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눴던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다시 누리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가 조금씩 조금씩 약화되어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냉담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현재 나의 삶에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누렸던 그러한 교제 가운데 누렸던 그 풍성한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을까 그럼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의 뜻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을 최고의 대안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하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앞설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조차 사라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두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13년이란 시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시다가 하나님의 길로부터 인간의 길로 동떨어져 버린 그 아브라함을 찾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본문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는 원어로 읽어보면 위로부터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것을 참지 못하시고 더 이상 그 것들을 견디지 못하시고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렸던 그러한 은혜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교제가 무너져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목도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무조건조로 사랑하시고 언제나 무조건조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무너져 버린 그 아브라함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생각이 최선의 선택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인생 속에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영적인 후손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영원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미니라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리고 부르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르신 대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자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대한 제국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땅은커녕 자기가 죽어서 묻힐 가로 61미터 세로 36미터밖에 안 되는 막베라 굴 그 굴조차 가족의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가 소유한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눈앞에는 이제는 13살이 된 이스마엘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그 이름을 주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실 것인 약속 그 외에는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의 영적인 후손이 이제는 이 온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계 전 세계 인구 77억 명 가운데 약 3분의 1 가까운 인원 약 22억의 인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이 온 세계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이 세계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늘 본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으로 부르신 개명하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진 이 개명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역사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바꾸신 개명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루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라고 지칭하는 이 자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바로 이삭에게 나타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제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의 호칭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하니입니다 박하니 박하니 너무 발음하기 힘든 이름이긴 한데요 하니라는 이름으로 제 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인데요 제 아내가 저를 보통 여보라고 호칭을 사용해서 저를 부르지만 자주 저의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하니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도 제 아내를 여보라고 호칭을 대부분 사용하지만 종종 하니엄마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제 이름이나 또한 여보라고 하는 존칭으로 저를 부르지 않더라도 하니아빠라고 부를 때 저는 전혀 서운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나 제 아내는 제 아들을 저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혹은 제가 서로 하니아빠 하니엄마라고 부를 때 저는 저의 아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하니아빠라고 불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개명사건은 제가 때로 박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니아빠라고 불리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불려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개명사건은 더 이상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신 인류 최초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떼감이라고 부르며 경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닌 또한 이삭의 후손이 아닌 그저 지옥의 떼감으로 여겨진 이방인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으로 자신이 불려주시기 위해서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무너져버리고 마치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품어로 풀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그 해결책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읽으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미 99세 때 여왁께서 아브라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여러분 저희가 주목할 구절이 뭐냐면 하반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명령이 언약의 표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요구되는 영적인 준비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준비 상태를 갖춰라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늘 영적인 준비 상태를 갖춰라 너는 언제나 늘 내 앞에서 영적인 준비 상태를 갖춰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가 성대님들에게 군대 얘기를 말씀도 굉장히 죄송하지만 제가 가능하면 설교 때 군대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군대에는 5분 전투대기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5분 대기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5분 대기조에 편성되면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 군장을 착용하고 무기를 싣고 차량이 탑승해서 출발하는 그 시간이 5분 안에 출동해야 된다고 해서 5분 대기조입니다 근데 이 5분 대기조에 편성되게 되면 일주일 동안 전투복을 입고 전투로 신고 긴장하며 잠을 자게 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언제 상황 발생 훈련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5분 안에 출동하지 않으면 굉장히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5분 전투 대기부대에 편성되면 일주일 동안 굉장히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영적인 준비 상태를 갖춰라는 이 의미는 마치 5분 대기조의 어떤 지금 편성된 군인처럼 영적으로 무장하고 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된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즉 우리의 일상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긴장한 상태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대님들과 함께 나눌 세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에 불을 집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가 가진 중심사상이 코람대오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의 중심사상 또한 코람대오였습니다 이 코람대오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코람대오라고 한 단어는 면전에서 누구누구 앞에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람대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티 피어선 선교사님은 이 코람대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이란 코람대오의 삶이다 이는 의식적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눈앞에 자신을 직접적으로 두는 삶이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시에 우리도 그와 함께 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코람대오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인 존 위클리프는 영국인들의 모국어인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1328년에 최초로 영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오직 카톨릭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밖에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제들이 교황에게 이 존 위클리프를 처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에서는 이 존 위클리프를 2단으로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00여 년간 존 위클리프의 이 영어 성경을 읽고 소지한 사람들은 단지 그 성경책을 읽었고 소지했다는 제목으로 존 위클리프의 성경을 목에 매달고 화형을 당해만 했습니다 당시 위클리프는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면 조만간 자신은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제후들과 또한 사제들이 그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용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위협이 겪게 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존 위클리프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코람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존 위클리프의 전생에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은혜가 사라질 만한 그리고 은혜가 위태로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종인 위클리프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존 위클리프의 전생에 동안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코람되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 코람되어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지 과거에 게시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고 보존되는 책이 아닙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토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토를 목도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토 앞에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토를 전인격적으로 대면하여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가운데 단지 텍스트를 읽고 설교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예수 그리토께서 바로 우리 앞에 서 계셔서 친히 서 계셔서 마치 2000년 전에 제네 날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셔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레인으로 직접 보고 우레인으로 직접 듣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달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예배는 시청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그럴 만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1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13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은혜는 박제된 과거의 기억이 아닙니다 마치 호랑이 시체로 박제로 만드는 것처럼 은혜는 박제된 과거의 기억이 아닙니다 또한 은혜는 그저 내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바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은혜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우리는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은혜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바로 코란데요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마주한 것처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듣고 순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때 주의 말씀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듯이 그의 말씀에 직접 보고 들을 때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의 안에는 은혜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최전선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까이에 있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는 사랑교회의 연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은혜가 위태로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은혜에 목마른 주매의 백성들 이들에게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른 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늘 앞에서 내려오셔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브라함과 같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토를 우리가 앞에서 대면하듯 주의 말씀에 듣고 보고 순종할 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게 하여 오늘 이 말씀이 응해질 것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